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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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시끄러워. 할 거면 빨리 하겠다. 알겠습니다. 자,こんな感じ 시작. こんな感じ. 오늘은. わかりました. 와. 료카이시마시다. 차이점을 할 겁니다. わかりました 하고 료카이시마시다. 료카이시마시다. 머리 급해 다 빼버려. わかりました 하고 료카이시마시다. 이 두 말이 비슷한 듯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렇죠. 이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찾아보시고. 아니, 잠깐만. 아니, 우리 교육을 하기로 했잖아. 제대로. 아니, 근데. 그러니까,わかりました. 료카이시마시다. 비슷한 듯 달라. 그렇죠. 그랬잖아. 아니, 밖에 중견선생님이 있는 건 나도 이제 알겠어. 빨리, 빨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 다 같이 알겠습니다라는 의미인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한 죽돌국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짧게 할게. 그러니까,わかりました. 이건 다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여기는 리카이시다. 이해했다는 의미고요. 료카이시마시다. 도 리카이시다. 네, 네. 이해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리카이시다의 리카이가 이해죠? 네. 료카이시다는 리카이시다라는 의미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라고 설명을 하면은 쇼닝스루코토. 즉, 이해하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아, 눈빛 되게 전혀 귀뚱으로 듣고 있겠냐. 와, 진짜 앞에서. 집중해서 듣고 있어. 집중해서 듣고 있어. 집중해서 듣고 있어. 들어줘. 내 쳐다봐. 알았어. 알았어. 예를 들어서 울트라맨에서 대장이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있다 치고. 네. 애니메이션이나 거기서 그럴 때는 료카이라고 대답하는 씬이 있습니다. 그 에바 이런 데서. 그렇죠. 위에 상사가 대장이 명령을 내리면 조종사들이 료카이 딱 그러죠. 그렇죠. 그거는 대장이 하는 말을 단순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다라는 느낌의 뉘앙스가 있거든요. 참고로 이 료카이 시마시다는 군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일부 사람들은 좀 그런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경우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제 일본인 친구들이랑 약속을 정할 때나 부탁할 때 아 오늘 고지니아이마시오 5시에 만납시다 하면 료카이 료카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데 비즈니스계에서 일할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상사가 경우마디니 고래야 때나 라고 말할 때. 오늘까지 해나. 그러면 제가 료카이 이러면 얘 참 싸가지가 없구나라는 느낌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와카리마스는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료카이 시마스는 전투기 조종사가 작전 지시를 딱 내리면 우리나라는 라저 아니면 오바 알았다 오바 이러잖아요. 그런 게 많이 쓰죠.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료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료카이 시마시다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불어서 당신의 명령이 지시가 정당함으로 내가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뉘앙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다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경우는 료카이 시마시다. 료카이 있다 시마시다 라고 뒤에 붙인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존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또 사회 분위기 흐름상 젊은이 특유의 가벼운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일본 회사에서 가시거나 여러분 상사들이 지시를 했을 때 그때는 료카이 시마시다는 B이고요. 그럴 때는 쇼치 시마시다. 가시코마리마시다가 완전 정답이 되겠죠. 가시코마리마시다는 주문 받을 때 많이 쓰죠. 햄버거 두 개 주세요. 아니면 규동 오오모리 규동 꼬빼기 주세요 이럴 때 가시코마리마시다. 그러면 알아들었고 그렇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쇼치 시마시다나 가시코마리마시다는 와카리마시다라는 같은 뜻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표현이기 때문에 경어죠. 그래서 상사한테 말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이거 이거 해놔 그랬는데 알았다 오바.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인데 거기서 료카이 시마시다. 료카이 있다 시마시다. 오바입니다. 오바이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좀 헷갈리려나 와카리마시다 하고 시리마시다. 시리마스 알다. 와카리마스도 알겠다인데 두 차이가 뭐냐면 그건 간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자 와카리마스의 와카루의 앞에는 나눌 분자입니다. 그리고 시리마스 시루 알다의 한자는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시루는 시리마스 이건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고 와카리마스는 이해하다 그러니까 나누다 나누셈을 할 줄 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뭔가 깨우치는 느낌이죠. 또 와카리마시다도 사실 한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거기까지 가버리면 그건 저는 저는 다른 얘기니까 할 필요는 없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알았어. 아 끝나면 그냥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와카리마시다 하고 료까이시마시다는 똑같이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지만 이런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죽돌고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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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 난 다음 주에 안패 계속 할 거야. 그런데 오늘의 권당관님은 여기서 끝. 준비한 거 반해봤는데 반도 못했다 진짜. 호요요만 이해하면 돼요. 호요만 이해하면 다 이해한 거야. 저 와카리마시다라고 료까이시마시다라고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됐냐? 와카리마시다. 그렇지. 아니 맛있다가 아니라 뭘 먹어 먹기는. 이해가 됐니? 이렇게 물어보면. 와카리마시다. 이해가 됐다는 얘기지. 알았어. 그래서 여기 얼음물 좀 또 와라. 네. 료까이시마시다. 제대로 이해를 했네. 물 좀 또 와 빨리. 네. 료까이시마시다. 이런 사이에서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성호와 죽돌이의 아우라인터뷰. 체콕 체콕. 항상이에요 그건. 참 오늘 진짜 급하네요. 어떻게 잘 갔다 왔어요? 새우리 사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인 한 큰 반려치였죠. 대한민국 최초 일본 AV 여배우 공식 팬미팅 행사였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단지 최초라서가 아니라 일본식 AV의 제작과 유통은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제작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마성호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갖고 있지 않아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저희 집에는 가다랑어포가 많습니다. AV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환경 특수하고 되게 암울하고 슬프고 처참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최초라는 것은 현역 AV 배우의 공식 팬미팅.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그랬어요. 참석자들에게는 작은 한 발자국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성인 문화에는 위대한 도약이 될 것이다. 마사오 암스트롱. 마사오 암스트롱. 사실 저도 갔다 왔어요. 보고 왔어요. 둘째 날에. 그렇죠. 제가 왜 가게 됐냐면 첫째 날에 대표님 이수모 친구가 전화를 와서 오전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는데 마사오님을 누구한테 소개시켜줘서 그토록 격렬하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전화를 하더니 창규야 진짜 감사하다고 이 행사는 전부 다 마사오빠리였다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진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주인공은 메구리 양이니까 메구리 양을 이렇게 돋보이게 그냥 매끄럽게 유지하지 않게 진행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런 행사에서 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몇 천명이든 몇만명이든 이걸 떠나서 아니면 하다못해 몇십명이든 하더라도 이런 불특정 다수 일반 대중들을 상대하는 행사에서 불미스럽거나 어떤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사는 성공적이죠. 그런데 저는 뭐. 사회자가 그런데 사실. 사회자가 그런 사람인데. 네. 제가 어떤 사고를 칠 뻔해서 스스로 굉장히 자중하고 자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끄러웠어요. 제가 글진날에 가서 제일 뒤에 앉아서 마사오님을 봤는데 뭔가 이 기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뿌듯한 거예요. 뭔가 우와. 말 그대로 한다는 아마추어인데 진짜 프로들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 해봐서 긴장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중요했던 게 뭐냐면 메구리 상도 본인 스스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팬들이 이런 팬미팅을 할 때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대요. 그렇더라고요. 많이 행사에 참여해 본 우리 민오루사 증언에 따라서 굉장히 조용하고. 가셨습니까? 민오루님. 첫날에 왔어요. 그래요? 제 사회자 직권으로 스태프. 스태프 자격으로 뒷구녕으로 넣어가지고. 이야. 권력의 단맛을 받네요. 그런데 그 친구 얘기에 따라서 워낙 일본 사람들이 뭐랄까. 나서고 와 이러지 않아서 굉장히 정숙하고 진중한 분위기래요. 그런데 우리 관객들은 굉장히 열성적이었어요. 와 박수. 그렇더라고요. 메구미. 메구마 그러고. 그래서 메구미 상에 굉장히 놀랐어요. 메구리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메구미라 그랬는데. 큰 실례 아닙니까? 걔들이 이름이 워낙 비슷한 게 많아요. 마사오를 마사 뭐라고 말하면 실망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우리 메구리 상도 굉장히 그 점을 놀라더라고요. 감동적이고.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맨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 왜 착한 손이라는 거 말 있잖아요. 매너 손. 옆구리를 이렇게 꽂는 척만 하거나 살짝 대거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고 감동 먹었다고 그런 표현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사람이 진짜 꽉 찼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행사에 가면을 쓴다거나 이렇게 들었는데 다들 그냥 매너고 오셔서. 물론 이제 몇몇 마스크를 쓴 분은 있었지만 그냥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 행사에 1등 공시는 뭐니뭐니 해도 열성적인 관객 여러분들의 수준이었다.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되게 흥이 나서 신나서 소리도 잘 호응도 좋고 그리고 또 오바질도 안 하고 난동도 안 부리고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진짜 말을 잘 듣는다고 느낀 게 처음에 이제 마사오님이 사진을 찍으라고 아 사진 찍습니다 하는데 다들 이제 앞에 서서 어느 선이 쳐져 있지도 않은데 거기서 계속 찍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사오님이 아 괜찮다고 나와서 찍으셔도 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우르르르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또 첫날은 그게 못 찍혀졌는데 못 찍혀진 게 아니라 저희가 미숙해 아니라 진행이 미숙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포토타임과 마지막 셀카 타임을 분리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해서 그냥 둘이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숙했던 건데 둘째 날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포토타임 때는 맨 앞에 분들이 한 2분 정도 찍고 뒤로 물러서지고 그 다음 분들이 또 찍고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말을 잘 들어. 다 찍으신 분들은 뒤로 가세요. 그랬더니 우르르르 뒤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도 우르르 앞으로. 자, 시간 됐습니다. 바꿔주세요. 우르르 갔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제가 기사 검색이나 이런 걸 쭉 봤어요. 엄청나게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매체, 미디어의 기사 말고 후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나 이런 게시판. 거기에 1배, OU, MLB파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 땐 그렇게들 싸우다가 모두 하나가 돼서 즐거워들 하더군요. 그래서 역시 이건 정치나 이념을 초월한 우리 모두를 하나되게 만드는 그런 장롱으로. 그래서 이게 잘 된 건지 잘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팬미팅 현장 뒤에 있는 그 광고도 굉장히 대박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거기에는 아부나인 이용고도 같이 붙어 있기로 했는데 어떻게 중간에 미리 계약이나 이렇게 돼서 못 붙었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만약 그게 붙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는 제가 안부길 잘했다고 했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함께한 것이 영광이었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뭔가 겸손하고 들떠있고. 저는 어디에 이력서를 넣더라도 이건 꼭 한 줌 넣을 거예요. 앞으로. 국회의원 전 비서관 안 넣고. 이런 거 빼버리고. 짤때 겹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밖에서 매구리님이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잖아. 왜 옷을 갈아입는지를 또 오해하겠다. 라디오인데 옷을 갈아입는 이유는 방금 전에 여기 범꽃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걸 갈아입었고. 여기는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느라고. 여기서 갈아입고 있는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상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앞서 그걸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매구리님을 잘 모르거든요. 매구리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AV 관련해서는 저는 매구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보면 그냥 AV 배우예요. 그래요? AV 배우인데 중견 배우. 중견 배우. 보통 한 6, 7년 이상 작품 활동을 했고. DVD 나온 것만 50장이 넘고. 그리고 여러 장르 순서가 있어요. 신인 데뷔를 하고 이렇게 쭉 찍다가 여러 장르를 찍다가 선생 교관 그리고 또 누나 역할 이렇게 하다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엄마 쪽으로 넘어갔다가 슈족구라 그래가지고 숙녀, 열녀 이런 아줌마 밀로 쭉 나가다가 이제는 모자 관계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 누나까지로밖에 안 갔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여교관이나 누나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갔어요. 우리 나이로 아마 서른일걸요. 그래요? 전혀 그렇게 안 보시던데. 그리고 또 우리 나이로 서른 맞나? 그런데 대략 나이는 먹었는데 이제 숙녀 계열 정도로 갈 연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누나 계열에 머물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작품도 굉장히 많이 찍었고. 그러니까 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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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이 아니라 중견. 중견 배우. 굉장히 노련한. 저는 보고 놀란 게. 한층도 탄탄한. 이분이 정말 사진빠를 안 받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와 이렇게 사진빠를 안 받는 사람이 두물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는 놀란 게 저는 주로 사진을 보지 않고 동영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영상을 보면 굉장히 흩돋다. 살쪘다. 살쪘다기보다는 약간 육덕지다. 허리나 이런 것도 좀 통짜 스타일. 가슴이 워낙 커서 그런지. 좀 그런 느낌이에요. 동영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 너도 아까 봤지만. 허리 엄청 잘록하고 몸매 작살이고. 표현 좀 같이 떠서. 뭐라 그렇게 몸매가 환상의 코카콜라 몸매고. 코카콜라 백 몸매라든지. 굉장히 얼굴도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동영상에는 그것이 100%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죠. 길에서 마주치면 그런 느낌. 정말 참한 규숙감. 우리 어른들이 자기 정말 아들이랑 결혼시키고 싶은. 그런데 빨리 해. 왜 이렇게 빨리 하자고 해놓고. 오프링이 너무 길어. 사전 매구리님에 대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부르기 전에. 그 정도는 해야지. 너무 마음이 급하다. 이틀 동안 실컷 만나고 그랬잖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오셨네요. 정말 오셨네요. 지금 제 눈앞에 앉아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요.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AV 배우 매구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틀 동안 이벤트를 했었죠. 네. 제가 사회를 봤고요. 되게 자랑스러워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회 잘했나요? MC 잘 봤나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잘 안 봤나 보네. 이틀. 이틀? 2일에? 네. 이틀은 잘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잘했습니다. 두 번째 날. 첫째 날은 후졌습니다. 첫째 날. 첫째 날은 죄송합니다. 정말 솔직하시다. 그런데 두 번째 날은 잘했다. 두 번째 날은 정말 정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매구리 상의 주인공이셨는데 제가 더 빛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틀 동안 같이 공연하면서 되게 친해졌죠? 네. 그렇죠? 아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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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런 편이시군요. 그래요.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네. 한국 최초로 일본 AV 여배우가 팬들과 팬미팅회를 연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아 정말요요? 아 모르고 오셨어요? 아 아 몰랐습니다.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 한국에서는 그전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팬미팅을 한 적이 없어요. 최초예요. 그냥 기자회견을 하거나 어 제가 처음이에요? 와아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그런 정도였지 팬들과 만나서 게임도 하고 같이 어울려 놀고 네. 수다 떨고 네. 이랬던 건 처음이었어요. 아아 1호입니다. 아 그렇군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아 역사적인 아 아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아마 이게 근데 안타까운 게 한국은요? 기쁩니다. 맞아요 한국말. 아 기쁩니다. 기쁩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는 네. AV 제작과 유통이 제작도 물론 불법이지만 유통도 불법이에요. 지금 매구리사항이 하시는 일이 한국에서는 불법이에요. 아 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네. 공식적으로 집계할 수가 없어요. 유통이 불법이기 때문에 네. 매구리상이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네. 언론에도 나오고 네. 기사화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음 이래서 판매량이 얼마나 늘었다 이런 걸 집계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니까 음 하지만 예상컨대 네. 다운로드가 작품의 다운로드가 굉장히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사항이 수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혹시 다 알아들으세요? 한국어라는 건 도코로도코로 아 중간중간 알아들래요.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AV 우르 소레 와 남해란데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AV DVD를 파는 게 안됩니다만 한국에서 AV 없어요? 네. 어?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니세모로 가짜입니다. 가짜요? 그러니까 에어로비디오 즉공박공을 하지 않아요. 즉공박공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는 척 실제로 하진 않아요. 넣거나 빼는 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公식적으로 메구리さん이 왔고 どんなに AV가 운영했고 다운로드 사람들이 했고 가짜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메구리 님이 오셔서 얼마나 AV DVD가 팔렸는지 얼마나 다운로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이름이 굉장히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메구리 님의 AV DVD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별로 축하드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수익이 안가니까 그게 직접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는 건 유감이네요. 아깝다. 너무 아깝어요. 아깝죠. 돈이 얼만데 돈이 갖고 싶어요. 많이 많이 주세요. 한국에 기회가 있으면 음반이라든가 화보집 화보집가 뭐예요? 포토북 사진실 아니면 음반이라든가 이러저러한 다른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겠죠. 아 인지도가 높아지면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구리상을 모시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나이 인터뷰 철컹철컹 시작해보도록 하죠. 제가 섭외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방금 전에 하셨죠. 그리고 저녁에 돌아갈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돌아갈 비행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제가 시간을 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원래 기자회견 장소도 홍대어든 사무실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벙커원으로 제가 바꾸고 그것 때문에 주말에 힘들었지만 아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인터뷰로 시작하도록 하죠. 메구리상 본명은 혼묘와 본명 본명 비밀이에요. 메구리 메구리가 아니에요. 후지우라 메구 전 소속사에서 쓰던 이름인데 소속사가 바뀌면서 그 이름을 못 쓰게 돼서 메구리라고 지었다. 그런데 후지우라 메구가 후지메구라는 별명이기 때문에 본인은 개인이 그게 더 좋다고 행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듣기로는 후지우라 메구도 본명은 아니다. 본명과 혼명? 본명은 따로 있다. 그런데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훨씬 이뻐요. 제 개인적으로 한국인들은 메구리보다 실제 이름 본명이 훨씬 이쁘게 느껴질 거예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본명 비밀이에요. 바람이 바람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그래요? 되게 이쁘게 느꼈거든요. 저는 후지우라 메구라든가 아니면 메구리보다는 본명을 저는 한국인이라면 한국남자라면 그게 훨씬 더 이쁘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비밀이에요. 본명은 희밀 희밀 고향이 어디시죠? 일본에서 일본에서 고향 도쿄 도쿄 서울여자네요. 도쿄 깍쟁이 알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2, 3학년 아니면 4, 5학년 초등학교 시절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시절 우리 메구리상은 어떤 아이였어 어 지금은 아까루이 생각 아까루이 아까루이 생각 낳은 청약 밝은 성격 밝은 성격 어린이 恥지가 恥ban 부끄러움 ם 내성 적 이fficients 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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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문! 질문! 질문을 시켰다 때 어두운 성격이었습니까? 혹시? 어두운 성격? 어두운 성격을? 어두운 성격이 아니고 부끄러운... 부끄러운 죄인? 恥ずか시가리야 예를 들면 학교에서 초등학생 때는 모두의 앞에서 책을 읽거나 답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울어버렸어요 수업 중에 싫어 발표하는 게 싫었어 뭔가 대중 앞에서 그렇게 연기하거나 발표하거나 인터뷰하거나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겠네요 아, 그렇죠 뭔가 기꺼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부끄럼쟁이였는데 이렇게 밝아지게 된...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바꿨어요 성격 아,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그 기꺼이, 그 계기가 높은 데서 떨어졌다거나 계기는... 외계인 외계인한테 납치당해서 우주직이 납치당해서... 아, 음... 아, 음...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외계인한테 납치당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눈썹을 얇게 그냥 깎으면 성격이 바뀌나요? 이게 의학계에 보고될 만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눈썹을 눈썹을 얇게 다듬었더니 성격이 활달하게 바뀌더라 그걸 좀 믿으라고 할 수 있니까? 신질하려 마세 아, 믿어줘요 뭔가 이렇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외골이상하고 같이 공연을 하면서 뭐가 좀 말문이 막히거나 뭐가 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일단은 콧소리를 내고 봐요 애교를 부려요 그래서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세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 해결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행사에서 OX 퀴즈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는 남동생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남동생은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공연 때도 물어봤죠 공연 당시에서도 남동생의 와이프 올케죠 올케하고 사이가 좋으냐 그랬더니 지금은 좋은데 예전에는 예의가 바르지 않아서 싸웠대요 되게 미워했었대요 구체적인 사건 예를 들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예의가 나빴나요 어떤 식으로 인사가 없고 자기 신랑의 언니가 왔는데도 얼굴을 봐도 얼굴을 봐도 되게 미워했나봐요 와이프가 매구리상이 아니라 와이프가 매구리상을 미워한 거 아닐까요 툭 터놓고 대화해 본 적 없어요 일본 스타일 걔가 갸루! 갸루! 갸루였어요. 일본 스타일 갸루라 좀 저랑 타입이 달라요. 피부가 가만색? 네. 화장에 지내고 갸루 스타일? 좀 무서운 스타일? 그래서 처음부터 메구리상이 마음에 안 들었군요, 그 올케가. 하지만 뭐 남동생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고 반대했었나요? 결혼을? 갸루! 갸루じゃなくなってから 性格が可愛くなりました. 갸루가 아니게 되어버린 다음부터는 성격이 귀여워졌어요. 메구리상이 한국어를 일주일에 4번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얼마 주어요? 돈을! 얼마 주고 배워요? 아, 돈. 일본엔으로 하치마이엔? 80만원? 응, 80만원. 한 달에요. 주 4회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인가요? 하루에 90분? 90분 정도. 90분, 1시간 반이네요. 주 4회, 1회 1시간 반 메구리상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 그러게요. 야, 이러면은 그냥 메구리상이 나중에 저희랑 전화번호를 교환하실... 저한테 맡길래요.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래 봬도 글쟁이입니다. 제가 무슨 국어 교육 자격증은 없지만 저는 이제 한 4만 엥 정도를 드리고 배울 용의가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알겠습니다. 어렸을 땐 그렇게 부끄럼쟁이였는데 근데 중학교 때 눈썹을 얇게 깎고 되게 활발한 성격이 된 후에 그 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도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들이 있나요? 응, 고향에 돌아가면 자주자주 만나요. 그 고향 친구들이 도쿄, 시내 이런 데, 신주쿠라든지 이런 데는 안 나와요? 응, 안 나와요. 그 동네에만 있어요? 뭐뭐하고 삽니까, 친구들은? 직업이, 직업도와, 동무다치의 직업도? 친구, 직업은, 응. 친구가 없죠? 응, 일 안 해요. 아, 무쇼쿠데스까? 무직입니까? 아, 아이가 있어요. 다 주부? 아, 주부, 주부, 주부. 가정주부.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냥 후주나 다 주부입니까, 전부? 아, 응, 거의 다. 어떤 특별한 다른 직업 같은 건 없고, 살림하는 주부들. 네. 네, 그런 친구들이군요. 친구가 없을 줄 알았더니.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놀란 거는, 저는 메구리상 어제 마사오님이 진행하는 팬미팅에도 갔었는데, 직접 보고 제일 놀란 거는, 정말 한국의 어른들이 정말 좋아하는, 정말 참한 인상 있잖아요. 응,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쁘면서도 참한 얼굴. 네, 정말요? 네, 정말요? 네, 정말요? 네, 네. 네, 네. 네, 네, 전혀 달라요. 실제 봤을 때는 진짜 그래요. 약간 청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쁜 것도 아니고, 정말 호감 가는 미인형.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 얼굴, 여기 목 여기까지고요. 이제 가슴 쪽으로 내려오면 확 달라지죠. 목 아래는 굉장히 에로이한 그런 느낌이죠. 지금 소속사 말고, 전의 소속사도 전부 합쳐서, 데뷔한 지 몇 년,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활동하셨죠? 한 8년 정도를 알고 있는데, 한 9년 넘나요? 데뷔한 지 꽤 되셨잖아요. 에브이뮤, 에브이뮤가 2009년. 아, 2009년. 네, 2009년. 그러면 2009년이면 지금 한 6년 정도밖에 안 된 거네요? 6년, 7년? 아, 그러면 그라비아 모델 때까지 합치면? 아, 합치면? 합치면, 그라비아 모델 합치면, 7년, 8, 9년? 8, 9년. 9년, 9년. 9년 정도. 네, 네, 9년 정도. 그럼 그라비아 모델을 한 3년 하셨네요? 네, 2년. 2년, 2년, 2년. 그 후로, 이제 AV 활동을 한 6년 정도 하시고. 네. 그런데 지금 소속사, 매니저분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소속사에서 낸 작품,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지금 DVD 기준으로 한 50편 정도 될 거다, 대략. 맞나요? 음, 몰랐어요. 저는 자기 작품, 모니터 안 해요. 네,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작품, 다른 배우의 작품을 보고, 자기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지, 본인의 작품을 보고 모니터링을 안 한다. 연구만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섹스신 모니터가 안 해요. 부끄러워서. 본인이 섹스신 찍은 것은 보지를 않는다, 부끄러워서.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당연히 제가 그런 연기를 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더 보기 싫네요. 몇 년 전에,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을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인가요? 몰래 카메라, 이런, 지금도 몰카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짓이죠. 그런데 모텔 같은데, 비디오방 같은데, 몰래카메라 심어놓고, 그런 괴담이나 소문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찍어서 유출되는 것도 많았고. 그런데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모텔을 갔는데, 그런 친구가 두려워하니까. 아무리 우리 같은 사람이 뒤져도 보이겠습니까? 그건 몰카가 아니지. 그런데 걱정마, 안심시키려고. 걱정마, 그러놓고 막 뒤지는 척해요. 그러놓고 해요. 그런데 나도 찝찝해. 찍힐까 봐. 그래서 더 격렬하게, 더 열심히. 아, 그래요?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보이게 되면, 깨작깨작하는 것보다 파워풀하게 하는 게 낫잖아. 성격이상이다. 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AV로는 6년, 그리고 그라비아 모델까지 합쳐서 8년, 9년 정도를 활동하시면서, 그쪽 업계에 친한 친구들. 누가 누가 있을까요? AV 왜요? 여자 배우도 좋고, 남자 배우도 좋고, 감독도 좋고, 그쪽 업계에서 친한 사람. 그리고 8, 9년을 길게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많이 맺을 거 아니에요. 아, AV 촬영 때 별로 아마리 아와나이리스. 다른 AV 배우는 안 만납니다. 그래요? 저한테는 한해다 아이씨랑 좀 친하다고. 아, 네네. 친해요. 베프, 베프에요. 베프. 어떻게 하면, 같은 소속사였나요? 아, 다른 소속사예요. 근데 어떻게 친하게 됐어요? 같이 촬영할 때, 한해다 아이짱, 아이짱도 한국에興味があるって言ってたので, 한해다 아이짱이 한국에 흥미가 있다고 말해서, 그래서 진구가 됐어요. 소속사가 다른 배우인데도, 같은 작품을 촬영할 때가 있나요? しょっちゅうは撮らないですね. 2년에 1回撮ります. 항상 같이 찍진 않아요. 2년에 한 편 찍습니다. 없진 않군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같이 찍은 작품이 있어요? 한해다 아이상도 이슈니 떳다 작품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품번 기억 안 나시죠? 그걸 버리라 때 부르면 어떡해. 그거 몇 년도 작품이죠? 어떻게든 처음이야. 2011년. 어렵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고향에 있는 주부 친구들하고 가끔 만날 때, 수다를 떨 거 아니에요. すごくたくさん, 昔の友達と会ったらすごく話し合うんじゃないですか? 그럴 때, 또 지금 일하는 영역에서의 동료들, 職場での仲間たちと 하고 대화할 때, 양쪽 대화, 물론 당연히 느낌이 틀리겠죠. 어느 쪽이 더 편해요? 会話どっちが... そうですね. どっちが楽なっているの? 고향에서의 친구는 어릴 때부터의 나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추억도 있고 하니까 대화가 편할 수 있고, 또 이쪽 영역에서는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훨씬 수월하게 편할 수 있고, 어느 게 더 편할까요? 昔からずっと自分のことを見てくれたから, なんか理解しやすいっていう感じかな? 고향 친구는 다들, 다들 제가 AV 배우라고 알아요. 그래서 응원? 응원? 응원. 응원해 주시고 있어요. 응원해 주고 있어요. 네, 네, 네. 친구들이. 네. 뭐라고 하면, 화이팅! 화이팅도 있고, 변태 질문? 질문이 많아요. 변태 질문이 많아요. 친구들도 매구리상에... 고민상담? 섹스할 때 고민상담. 그 변태 질문이라는 걸 저는 어떻게 지금 이해했냐면, 매구리상의 고향 친구들도 매구리상에 하는 일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서, 야야 뭐 거기 그런 변태 같은 일들 일어나 이러고 변태 질문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고향 친구인 주부들의 자신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 상담을 원하는군요 친구들이. 예를 들면 섹스 할 때 남자 남자 코? 코츄? 코츄 루 루 팔 때? 아 빨대. 할 때 어떻게 하면 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테크닉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군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매구리님이 훨씬 더 나을 테니까요. 그 영역에서 그러시니까. 제 주위 인간들이 저한테 품번에 대해서 조언하는 거. 조언을 구하는 거 같은 맥락이겠네요.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면 기분 나쁘거나 하진 않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친구 사이에 대한 맥락이 있겠죠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매구리사를 붙잡고서는 어떻게 빠는 게 좋겠습니까? 하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고향 오래된 친구가 수다를 떨다가 그런데 우리 신랑이 어? 이러면서 요새 응? 이러면서 그럴 때 그런 맥락이 있겠죠. 간호학교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간호학교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행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길로 접어들게 되셨냐고 물었더니 간호학교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 길로 접어들었다. 뭐야 그게? 간호학교로 떨어지면 다 AV지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많이들 알기로 AV 여배우들이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데뷔을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일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길거리 캐스팅. 뭔가 마치바에 캐스팅을 하는感じ가 많아요. AV女優さん은 인터뷰 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열이면 아홉 명은 길거리에서 캐스팅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인가요? 사실상 여기서는 AV지나 주님께서 어떻게 캐스팅을 했었다고 聞いた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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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된다. 맞아요. 스카우트? 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街의 스카우트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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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길거리 캐스팅이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메구리さん도? 어. 저는自分から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AV 배우가 되고 싶다. 하고 사무실로 찾아간 거예요? 그때 그라비아의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그라비아 모델 한 2년을 하고 당시 그라비아 사무실 사장에게 저 이제 AV 배우가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러시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 정말로? 라고 それはびっくりしますね. 自分で言うのはあまりないことじゃないですか? なんかその心からなんか変更でも 그때 그라비아 모델을 하다가 이제 AV를 찍겠어 라고 한 결정적 이유 AV 세계 룰을 보고 싶어서 어떤 느낌인지 호기심? 어! 호기심? 호기심이 강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돼서 첫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딱 갔어요. 호기심이 충족되던가요? 어떻던가요? 오!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응. 네. 한 달에 몇 번 촬영합니까? 요즘? 한 달 저는 한 번. 아! 한 달에 한 번? 응. 한 달에. 근데 행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새벽에 끝나죠? 네. 14시간? 17시간 이렇게 촬영을 하신대요. 네. 그렇게 오래. 근데 한 달에 한 번 촬영을 하는데. 그러면 29일 동안 뭘 하고 지내나요? 아! AV 촬영 오는 날은 아침 8시방 일어나고 일어나고 팔리 팔리? 아! 팔레? 팔레! 팔레! 세탁구 팔레하거나 점심 만들거나 만들거나 음... 개똥을 치우거나 요가! 요가도 아! 요가 배워요? 요가도 가고 개를 두 마리 키우신데요? 아! 그래요? 마로짱? 코로짱? 개 운고도 인으로 운고 뭐 소지시대 인권호 소지이십니까? 하죠? 통청소? 네. 통청소? 자주 자주 해요. 자주 자주 하거나 발음을 주의해주세요. 아! 자지자지 해요가 아니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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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발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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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자주 하거나 음... 음... 아! 한국어? 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사회 하시니까 일주일에 사회 네. 그럼 AV 여배우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날에 그걸 위해서 특별히 다른 걸 하는 건 없네요? 보통 일반 사람이랑 생활이 똑같은 거네요? 야! 그러면 AV 여배우라고 쉬는 날 외관 남자랑 점을 통하러 돌아다니고 그러겠냐? 그건 아니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AV 조율도 시다가 촬영비가 이외이 이외이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나는 男의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아마리 아마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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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슛도가 선입견입니다만 AV 여배우는 촬영 이외에는 특별히 연습을 한다거나 훈련을 한다거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신뢰되는 질문입니다만. 특별한 연습?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굉장히 평범한 하루하루잖아요. 마이네치 마이네치가. 한 달에 하루밖에 일 안 하니까. 굉장히 심심하지 않나요? 외롭거나 마로짱과 코로짱이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외로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마로짱, 코로짱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남자친구 가지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부르면 줄을 설 텐데. 아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아 올해 또 올해 또. 아 그래요? 자 그러면 한 달에 시고토 일 이외에 가장 많이 쏟아붓는 것은 한국어 공부네요? 주사회나 뭔가. 시고토는 이가인 이치방 쓰르노와 강학고 국어 배인교. 이치방 직강호. 네 한국어 공부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혼자 있을 거라고. 작년에도 그랬다고. 그럼 재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애매한 관계. 아 썸타는 관계. 아 네 맞아요. 썸타는. 어? 썸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썸타다. 썸타다. 선생님 가르쳐 주셨어요. 아. 응. 썸타다. 아이마이나 관계. 애매한 관계. 언니. 그 선생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 여자 선생님이에요. 남자 선생님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아 남자 선생님. 성시가 맞습니다. 제가 AV몰라서. 아 곤란해요? 그냥. 좀 멘독사이 나. 편하지 않겠네요 아무래도. 응 편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연애는 언젠가요? 연애인. 남자친구가 9년 정도 없어서 애매한 관계. 애매한 관계. 아 썸타는 관계? 애매한 관계는 많았네요. 응. 어 비밀이에요. 아 그 비밀이에요. 아 연애인이시니까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꼭 답해주셔야겠는데 연애를 할 때 남자친구와 가장 심하게 싸웠던 이유가 뭘까요? 아 있습니다. 왜죠? 어떤 이유로?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어요. 네. 왜 고리상을 놔두고요? 또라이 새끼야. 아 근데 공연 때 얘기하신 그 얘기군요. 그 남자친구가 플레이보이였다. 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상대의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아이고. 싸웠어요 그래서? 때렸어요? 물론. 때렸어요. 아 메구리상이 그 남자를? 어딜 때렸어요? 기싸대기를? 어 이렇게. 주먹으로? 주먹으로? 주먹으로 반칙. 그건 때릴만 하네요. 밖에서 밖에서.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입원을 했나요? 아니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유인심하시다가 뭐 시키셨어요? 어. 미안하대요?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난 됐었구나. 아 우리가 지금 메구리상의 아픈 기억을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화해하지 않고 헤어졌어요. 그러게요. 그거는 뭐 헤어지는 편이 나아요. 굳이 또 헤어지려고. 아니 바람 펴스면 헤어져야죠. 그 친구는 비록을 입고 있는 거야. 워키ейств이 좋겠지?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좋겠지? 플레이브웨Ah. 아 플레이브웨어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귀던 남자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어떤 때가 있을까요? 로만딕한. 幸せな瞬間. 이거까지의恋아이 parliamentary 중에 가장 행복한 때? 일본 남자는 별로 로맨틱하다기보다는 연애라는게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같이 여행을 했을 때 그게 바람핀 그 새끼하고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남자예요 어디 여행을 갔었나요? 오키나와 2박 3일 오키나와로 2박 3일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을 때가 남자와 연애했을 때 가장 행복했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때는 AV 배우였을 땐가 아니면 그 전이었나요? 전 배우 전에 그러면 아까 9년정도 남자친구 없이 연애 안하고 살았다 이게 그러면 그라비아 시절 모델하고 지금 AV 시절 모델 동화는 전혀 연애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로? 진짜예요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얼굴을 보면 지금 영어 못 보시지만 얼굴은 장난기 있게 눈이 쭉 깨면서 진짜요 진짜요 그래요 연애인이시니까 그 정도 비밀 이런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입에서 외고리 씨 표정을 보면 어제 행사할 때 봤을 때는 그리고 방금 전에 만났을 때는 그냥 밝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짠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가슴 속에 슬픈 게 뭔가 되게 많은 사람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되게 좀 오히려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랑스럽다는 얘기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웃으신다 그러면 이제 나이도 나이잖아요 30살이니까 나이도 나이잖아요 年도年이잖아요 네 이제 좀 드셨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인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들면 아무래도 돈 문제 年取ったらお金の問題とか 또 노후 老後の問題とか 미래 미래のこととか 이런 게 20대 초반 어렸을 때는 그냥 현실을 즐기거나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나이가 나이니만큼 돈 문제 생활 문제 미래 문제 노후까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뭔가 대비하거나 준비하거나 설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험 들어놨어요 보험 보험 문제 보험 보험 지금 절약하고 있어요 절약 그러니까 저축하고 계신 거네요 근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축해봤자 손해라고 그럼 어디 땅에 투자를 하거나 건물에 투자를 하거나 금에 투자를 하거나 뭔가 재테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절약하고 계시다 네 적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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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원래 재테크 쪽에 소질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역시 피부 아 피부 피부과 피부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대로 통역을 해줘 정말 죄송합니다만 금가에 잔주름이 조금씩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연륜이 쌓이는 모습이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노후는 어떻게 하실 거자고 지금 일본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인데 그렇죠 저축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절약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피부과 많이 돈을 쓰고 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절약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현재의 벌이에 만족하시나요 현재의 수입에 만족하시나요 아 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돈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저도 시즈레이나 시즈목네 한데스거 AV 입뱅 토르 도끼 굿수 너노그라이 이따킴스까 좀 실례되는 질문입니다만 AV 한편 찍을 때 보통 어느 정도 받습니까 사무실에 따라 달라요 사무실에 따라 달라요 사무실에 따라 달라요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포장마차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계란빵이다 아니 남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얘기했다고요 외국인상이 얘기했다고요 처음 들어보는 남 얘기처럼 아 그러네 계란빵 계란빵 일본에서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순대나 떡볶이 이런 포장마차에서 파는 다른 음식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 순대 순대는 저도 무리 됐어요 순대는 아 무섭다 그러니까 그게 맛보다도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들죠 뭔가 미혼진가 미혼진가 미루느냐 なんか 헤비みたいに 미혈을 미혼진가 아 그래요 뱀처럼 둥글둥글 그럼 떡볶이는 아 진짜 매워요 매운 거 잘 못 드시나 봐요 매운 거 매운 거 별로 별로예요 아이고 사랑스러워 지금 나사오님이 앞에서 저번에도 비슷한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얼굴이 빨개져서 숙소가 다시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 제 눈을 보고 매워요 정말 사랑스러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눈을 뜨면 개똥 치워요? 뭐 개똥에 집착해 두 마리라 기른다니까 항상 아둘 아둘 아 고로ちゃん 마루ちゃん 아둘 둘 이 私のことを 起こすんですよ 顔をなめて 얼굴을 핥는군요 그래서 잠을 깨우는군요 私の鼻も 감うんです 감で 起こすんで 朝 目을開けたときは もう大変ですね 배로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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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제 코를 깨물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땐 이미 큰일이에요 정말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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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고리상이랑 천천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또 뒤에 낙곱살이 시간이 안 돼서 너무 아깝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딴지일보에 항의 메일과 항의 전화를 낙곱살 따위를 없애라 폐지해라 마사원님이 또 행사하시면서 매고리님한테 많은 얘기도 들었고 하니까 저희가 매고리님이 지금 비필을 타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한번 또 썰을 풀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 팬들과 그리고 저희 아브라인 이용구 청취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이번에는 한국 팬분들 덕분에 한국에서 이벤트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습니다 제가 한국말 잘못돼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더우 한국말 건물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주는 월급을 반으로 줄여주실 것 같아요 사만행 네 그리고 다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가웠고요 그리고 반영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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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AV 배우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근데 오프닝 할 때도 굉장히 아름다우시다 참하다 그런데 인터뷰 할 때도 왜 이렇게 참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어른들이 진짜 그냥 참 그냥 그 느낌 그대로예요 죽도리가 그런 말을 참 웬만하면 안 하는데 누구 여자 외모 같은 걸 지금 평가를 안 하는 애인데 그건 못하죠 제 얼굴 고자라서 얼굴을 잘 못 마선님은 알 텐데 제가 얼굴을 잘 구별 뭘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쁘다 배우조차도 무슨 유명한 전지현 박보영 이런 누구지? 이러거나 그런 외모에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데 이게 제일 적당한 이게 제일 적당한 얘일 것 같아요 저는 마사오님이 자기가 잘생겼다고 말해서 진짜 잘생긴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건 맞잖아요 아 맞아요?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죽도리를 도대체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이렇게 한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깊은 찬탄과 관심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데뷔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AV 배우라서 예를 들어서 느낌이 뭔가 섹시하거나 그렇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하고 어여쁜 옆집 누나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죠 아름다우셨어요 그런데 왜 인터뷰는 뭐랄까요 저는 마사오님이 그렇게 인터뷰를 할 줄 몰랐어요 왜 진행이 좀 AV 배우 오셨으니까 짓궂은 질문도 하고 막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인터뷰가 너무 정중하던데요 사람들이 실망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아니요 정중한 게 아니라 AV 배우예요 그러면 첫 키스는 언제냐 첫 경험은 언제냐 자위행위 많이 즐겨하느냐 남자친구와의 섹스는 어땠느냐 이런 얘기는 너무 식상하고 다른 매체에서 많이 하고 또 행사에서도 많이 했고 행사에서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직업이니까요 그거를 외면하는 거는 그거는 이중적 잣대죠 그런데 저희 아브나이니온고에서 까지 그럴 필요 있느냐 아브나이니온고에서 아브나이니 인터뷰에서는 그냥 매구리상이라는 어느 직업여성 말이 이상하다 뭐라 그러냐 커리어우먼 그러니까 직업여성이라는 말이 매춘하는 여자를 직업여성이라고 그러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그냥 일하는 여성 직업이라고 뭐라 그러지 그냥 일하는 사람 딱히 지칭하는 그냥 일하는 거죠 무슨 말이 있는데 생활인으로서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경제활동을 해서 먹고 사는 그냥 평범한 생활인으로서의 매구리상 의 모습과 생각 그리고 가족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스크린으로서 만나는 매구리상이 아닌 스크린 너머에 사람이 있다 그냥 그 사람인 매구리상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교육방송다운데요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어울리면서 그분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거나 프로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김밥 먹고 한국어 공부하고 천진난말하게 농담하고 떠들고 이런 모습들을 쭉 대기실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냥 사람이잖아요 스크린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뭐든 그렇잖아요 우리 방송 뒤에도 트위터 뒤에도 그리고 악플 뒤에도 사람이 있다는 거 그렇죠 낙서 뒤에도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생활 가족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죠 근데 막상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이씨 와서 뭐야 뭘 인터뷰 인터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바본 거예요 그냥 어떤 맨날 어느 매체에 좀만 뒤지면 알 수 있는 좋아하는 체위가 뭐냐 이런 정보보다는 아 이런 친구들 이런 형제들 그리고 이런 직장생활 이런 것들 개인적인 거 이런 걸 알고 영상을 다시 봐봐 더 좋아 그게 진정한 진정한 깊이야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하카세마이씨 미 모지리도 하카세마이씨 나올 때도 그거 생각나네요 일본 사람들은 좀 그런 친밀감이나 자연스러움을 좋아해서 사진을 찍을 때도 속옷 같은 자국을 그대로 남긴다고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형 말 믿고 따라와 다 형들 형이 너네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일본인들은 남 면전 앞에서 입바른 소리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매구리 첫째 사회 어땠어요 둘째 날은 좋았어요 첫째 날은 안 좋았던 게 그랬더니 죄송해요 뭐야 되게 솔직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실수하셨습니까 네 매구리상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첫날 저도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해보니까 그렇죠 OX 퀴즈를 하는데 제가 진행이 루즈하지 않게 빨리 돼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진행에만 신경 쓰느라고 OX 정답 이것만 했지 O면 왜 O X면 왜 X 그런 걸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둘째 날 갔을 땐 다 하더니 그렇죠 첫째 날에 한 번 겪어봤으니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거는 사소한 건데 결정적으로 제가 착각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게임 다 끝나고 잠깐 쉬고 한 15분 20분 쉬고 그다음에 마지막 싸인과 셀카 촬영이 남아있었어요 그건 제가 못 보고 갔는데 다 한 명씩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쭉 줄 서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착각한 건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 게임까지만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저는 무대에 내려가고 맥우리상은 싸인과 사진 촬영 때문에 계속 무대에 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인과 셀카 촬영이 있겠습니다 안나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빠이빠이 마무리 멘트를 제가 한 거예요 인사를 아이고 뭐 이게 역사적으로 되게 뜻깊은 일이고 여러분과 함께 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진행에 맞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냥 전 내려와 버리거든요 아이고 근데 거기에서 맥우리양의 마지막 인사를 그러니까요 제가 사회자니까 제가 들어봅시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영부영 끝나가지고 첫날은 정작 맥우리양이 무대의 마지막 인사를 못해버린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내일을 위해서 또 다른 잠깐 회의를 했을 때 통역을 통해서 그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내가 속을 아차 했죠 아이고 아쉬웠다면 똑바로 해라 했을 때 일본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마무리 멘트 인사를 소감을 해야 되는데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실수죠 나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무대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끝나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아부나인 연구스럽게 생각했다 너무 딴지 물에 많이 젖었어 알아서 하는 물에 너무 많이 젖었어 그게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셀카하고 사진 전에 이제 쉬기 전에 마지막 무대 인사를 하게 했죠 그래서 뭐 기뻤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죠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는 되게 만족스러웠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렇구나 내 형이 잘할 때 봤구나 첫째 날에는 이제 그런 큰 실수가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면연전에도 내놓고 아이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마사원님 저는 진짜 재밌었던 것도 재밌었지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현장에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틀 동안 왜 그렇게 평소에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던 인간들이 제 안부와 걱정 건강 걱정을 한 3년 만에 전화해서 잘 지내지? 요새 뭐 해?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야? 마지막 날 행사 끝나고 이제 우리 스태프들하고 주최측하고 외구리상하고 다 함께 뒤풀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화가 집중적으로 오더라고요 형 어디야?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아니 형이 보고 싶어서 정말 숱하게 받았습니다 저도 게시판을 보면서 첫째 날에는 안 갔으니 보다가 오 마사오 형이 뭐 하고 있나 하면서 보니까 후기가 올라왔는데 그 비키니인가요? 입고 있던 옷을 선물로 줬는데 그분이 니리리라면서요 그 뭐랄까 미묘하게 허탈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외구리상이 착용한 행사 동안 착용했던 비키니를 벗어서 증정을 하는데 추첨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뽑히셔서 무대에 올라왔거든요 인터뷰를 하러 근데 머리도 단발이고 굉장히 짧고 그리고 안경을 쓰시고 그리고 군용잠바라 그러죠 야전잠바 같은 거를 걸치고 누가 봐도 이건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딱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조명이 딱 무대가 빛이 이렇게 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마이크를 딱 드러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남자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해 이것도 여성분이었어요 여자분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 오셨어요 한 명 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당첨이 된 거예요 네 메구리의 비키니를 한 명 온 여자 관객이 가져갔어요 미묘하게 허탈하죠 이유는 모르겠으나 메구리 씨도 당황했겠네요 네 당황했죠 우리 다 당황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우리 니린이라고 아브라이 미용고 총치자인데 공연 소식을 듣고 언제 이런 거 참여해보나 그래가지고 오셨다고 그랬더라고요 게시판에 그래서 글을 남긴 걸 보니까 그 옷을 어떤 젊은 청년이 패기 있게 자기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네 그래서 돈을 안 받으셨다고 그랬나 그래서 드렸다고 받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아쉽다고 본인도 적으셨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아브라이 미용고에 기증을 하고 그래 정말 가지고 싶은 분에게 상품으로 드렸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 고액에 팔아서 나랑 반띵을 하거든요 반띵을 합니까 뭐 그랬어야지 그렇구나 자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 행사가 성공적이었다는 자평을 하면서 네 와이구수 사이트 대표께서 네 두 번째 공연 두 번째 이벤트 이미 기획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성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네 외구리상도 중견 배우로서 되게 인지도 높은 대단한 배우인데 그보다 훨씬 파괴력 있는 여러분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배우 섭외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 여기까지만 그리고 다음 사회 또한 제가 보기로 약속했다는 거 네 거의 그 대표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 99% 이런 행사는 마서님이랑 하기로 했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접촉할 때 미리 말을 해달라 일단 수익의 반은 나한테 먼저 주고 가는 게 순리인 것 같아 네 이렇게 말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곰은 대주는 마서우가 부르고 도는 죽도리가 아주 다 가장 왔잖아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이 인터뷰 네 외구리상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스크린 뒤에도 모니터 뒤에도 사람이 있다 저는 마서우님이 정말 큰일했다 제가 마서우님이 자랑스러웠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끼도끼 있지 않니 몰라 근데 그 무대 뒤에서 이렇게 형의 그걸 보는데 뭐랄까 이게 아 형이 물론 나보다 형이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거 있잖아 자식이 하바드 간 느낌 그런 느낌 들더라고 진짜 뭔가 되게 자랑스러웠어 왠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 참 참 그것 까먹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렇죠 모텔이 터져나가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날 밤 흘러넘치는 정액들을 다 긁어모으면 정액들 몇 리터가 될까 참고로 그런 게 왜 궁금하지 참고로 정액은 자맨입니다 그걸 다 긁어모으면 몇 리터가 될까 나 그런 양이 왜 궁금하지 그러게요 한 사람의 개선하지마 어쨌든 크리스마스 이브 에 전해드리는 아브라이 인터뷰 딱 맞네요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따끈하고 말랑말랑한 크리스마스 되시는데 솔로다 옆구리가 시리다 나는 소외됐다 아브라이 니용고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편애합니다 나는 마사오다 이런 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힘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브라이 니용고 아브라이 인터뷰 이번 회가 크리스마스 이브 소외되고 외롭고 마사오고 브루와인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아인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頑張れ 마사오고 마사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